야야 이거 콤보를 넣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니가 때려버리면 어 템프 잡았어? 때려봐 하나 둘 셋 넷 아 너무 약하잖아 가자 또 갔냐? 아이 수정 동굴만 열 개네 수정만 캐도 먹고 살겠어 이거요? 미스틱 가디언이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기간 한정 무료입니다 결국 무료라서 한 거 아니에요 원래 무료 아니었습니까 이 게임? 어찌 됐건 기간 한정 무료더라고요 원래 무료였을 때도 안 했는데 유효로 변한 다음에 기간 한정 무료하니까 뭔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역시 똑똑해 영원히 기간 한정 무료인 거 아니야? 능력을 테스트해보자 가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얘네 여자 캐릭터용으로 만든 거야? 알고 보니 여자였습니다 아니겠지? 아니 왜 이러냐 얘 아 이상한 기술서 지사하게 가자 때리고 때리고 순간이동!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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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끝 أو엎 log 난 주인공 아닌 애로 플레이 하는 거 같애 아, 마리오에서 루이지로 플레이하는 기분이야 얘가 메인에 있었는데 오, 좀 그만 흔들어 아이 무슨 폐에 연결을 한다고 숨 쉴 때 한 번 흔들려 오호야, 저거 잘려서 떨어지는 거 잘 만들었다 하... 대장이래요 음 어, 되게 의외인데? 아저씨 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는 갑옷도 다르잖아, 어깨퐁이 없잖아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됐어, 넌 일을 크게 만들었어 나도 저럴 줄 몰랐지 수고했어 왜 우리가 제국군 작전에 투입되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겠다 아, 지가 대장인데 지가 모르겠다 수준 음 넌 나중에 은퇴해라 넌 나중에 은퇴해라 아, 스토리가 갈리나 보네 어, 그런 거 같죠? 피드니 마을 인근 레이의 집 어, 그렇네 얘가 레이죠? 어 옛날 게임 같은 느낌인데 이 시대 게임들에서 레이는 여자 이름 아닙니까? 세일러문의 단발 여자도 레이 아닙니까? 아닌가? 세일러문 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 아, 시오다의 상태는 어때요? 이거 일본 게임인가요? 시오나의 방에 가서 생명 유지 장치 충전 캡슐을 교체해 주십시오 본 짓이냐, 갑자기 밑뚝뚝이 얘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이 대머리는 너 이런 일 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냐? 아, 얘 할아버지인가 혹시? 집사 같은 게 아니라? 아, 집사라고 뜨지 않았나요? 너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이름이 집사인 할아버지인가? 늙은이가 뭐 하겠냐, 내가 해야지 아이템 왜 이렇게 많냐? 어우, 야하 뭐, 조합 써? 아, 나 조합하기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내 취향이 아니야 난, 주워먹는 취향이야 조야 쓰지, 만들어 쓰진 않아 시오나의 방 아, 이거 함정 아니죠? 하긴, 지방에다가 지네 집에 함정 깔아놓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 어머, 세상에 이거 이렇게 유지한단 말이야? 뭐, 다 입고 들어갔네요 난 침대에서 약간 그런 거 있을 줄 알았지 무슨, 저는 개토레이 통에 들어가 있을지 몰랐지 뭐, 다 입고 들어갔어요 하 머리 색깔이 똑같은 걸 보니 여동생이나 누단 거 보죠? 시오나라고 반말로 했으니까 여동생인가 보다 딸은 아닐 거 아냐? 흠 어, 이곳을 떠나겠어 제국이 침략 전쟁을 벌인다면 에덴이아 제국이 처한 목표가 될 게 틀림없어 얘가 이제 떠나서 얘가 이제 모험하는 스토리가 있고 얘가 이... 제국이 묶여서 여행하는 어, 예국을 지킨다거나 뭐 시오나를 지킨다거나 뭐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 마우스 너무 거슬린다 에덴이아엔 나의 모국이나 다름없는... 에덴이아는 나의 모국이나 다름없는 곳이야 너도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고 나만께 여행을 가자 더 있으면 전쟁에 휘말려 제국이 소호품이 돼버릴 거야 난 시오나땜에 안 돼 아, 걷는 소리... 신박하다 흠 자극적이야 떠나기로 했나?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인사정순 해야지 정말 인정머리 없나보다 크흑 그래, 죄송해야지 승림이라네 부대원들도... 이거 앞에 안 보여서 어떻게 싸우냐? 좀 감고 싸우는 건가? 황제의 계략인 듯하다 이렇게 어떻게 사냐? 나 거슬려가지고 이거... 이러면은 제가 머리가 기니까 아는데 여러분 어... 코나 엄청 가질럴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런데 다면 미치진 사람 턱은 사실 괜찮은데 볼 날면 진짜 가질럭거든요 내가 섀도우 유니온이란 부대를 만든 건 제국가에 별개 큰 목적이 있다 난 제국을 충분히 이용할 생각이야 옷만 보면 옷 색깔이 나쁜 놈빛이 나는데? 시꺼만게? 약간 그림자도 있고 크크크크 나죠? 강해져 있기를 바란다 아... 아... 걷는 소리 진짜 아... 어우... 어... 레이 회장 챕터2 반역 그치 쟨 갔어 한동안 못 돌아올 겁니다 시오날 잘 보살펴주세요 으흠...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국의 녹을 받아먹고 있는 처진이 명령에 따를 수 밖에요 로렌치 지역에서 나가야 됩니다 아 로렌치 지역으로 가야됩니다 야만적 토벌을 해야된다 어... 금수저였구나 나 주먹으로 싸우길래 가난해서 무기를 못 산 줄 알았지 돈은 있는데 주먹으로 싸우겠다 왕창한 놈이네 파워 패키지 스타터 패키지 레전드 패키지 가자고 이게 뭐임? 아 이거 이동기였어? 아 이거 하면 대쉬 활성화 되는 건 줄 알았지 이게 워낙 빨라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뭘로 할까 그러면은 브이키로 하자 아이 아이 불편한데 브이로 하니까 잠깐잠깐만 지소 너무 많이 소비되서 생각보다 많이 소비되네 R이 손에 맞겠지 도망을 가겠다 하면은 런이니까 R 아 그럼 내가 이거를 D키 누르면서 R을 못쓰는데 W키 누르면 뻑기 손가락을 보내야 되는데 쓸려면 그냥 하자 뭐 그렇게 어렵겠어 레벨업하면 레벨업으로 다 잡겠지 뭐 야 지네 집 앞에 이렇게 거미들이 있는 거야? 그 겸이다 진짜 나 여기서 못산다 야 나 여기서 못산다 야 왜 이렇게 진단하냐? 오 잘 만들었어 게임 진심이야 하나 둘 셋 넷 어퍼 어 잠깐만 잠깐만 근데 계산이 없었어 내가 둘러싸이는 거 계산이 없었어 어우 징그럽게 터지는 거 보세요 이거 이런 거를 맨손으로 죽인다니 극혐이야 무한점프야 아 무한점프야 아 무한점프야 어 뭐야 아 뭐야 뭐한 거야 방금 뭐한 거야 아 잘못 눌렀군요 야 몽큰데 마법투 쓰는 거야? 다재다능해 조기교육을 잘 받았나 봐 고자집이잖아 아우 발차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발차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투다다다다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역시 이제 보통 모험가들이 무일품으로 시작을 해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잖아요 얘는 이제 저택을 하나 갖고 있는 놈이니까 이거 노블리스 뭐라고 하더라? 노블리즈? 어찌됐건 약간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실패해도 뭐 어쩌겠어 뭐라고 하지도 못하지 부탁좀 하자 아 야 내가 저택 하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라고? 아 뭘로 보고 지금 도련님인데 형한테 편지 전해줬나? 쿠팡에 시켜야지 그런건 돈 내고 나 돈도 안주면서 형한테 받으라는건가? 아 이렇게 상인이구나 너는 그럼 힐러네? 야 무슨 흑사병 났니? 아닌데?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팔죠? 아 이렇게 파는거니 설마? 잠깐만 이렇게 파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아 파는거 맞네 야 이렇게 팔라고 일일이? 이거 좀 과한듯? 어차피 방어구 아니야 팬츠나 뭐 윗두리나 똑같은거 아니야 방어구 하나밖에 못입는거는 헬름기어를 아예 못써 너는 칼보다 당연히 칼이 뚫어놓는게 팔보다 길거 아니야? 근데 장비도 견갑이네 그만큼 센건가? 전투력이라도 높아야지 뭔 차이냐? 구분이 안되는데 나는? 장착해 그냥 일단 판매를 해둬야지 어 될거 같죠 노멀 오브 오브는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도 아 이건 아이템 박는건가 보다 이게 뭐냐? 생명보... 소환 유지적? 아 소환술 있나보네 아 법들 해야겠는데 이러면? 속성공격 뭐 좋아보이는게 맞냐 천년초 이런거는 뭐 조합비용인거 같고 이동하겠습니다 라이드 암어 검사 카이네이 소환식수는 소환수입니다 이거 약간 시대를 좀 많이 앞서가신거 같은데 여행다니드시더니 과한데 이거는? 콤보 스킬이 존재하며 강화할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벌써 6장 스포일러 당했죠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자 뭐니? 아 아 아 아 이동하라고? 어 아 여기가 그럼 시작이고 여기로 가는거야? 아 그렇네 아닌거 같은데 집으로 간거 아냐 그냥? 위치상 좀 괴리감이 심한데? 아 패턴이 늘어난다 아 잠깐만 포함의 숲에서 하는거 맞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야야 다시 나가 어디 어딘데 아 위에 있네 위에 이거네 저기.. 저기다 막아놨어 저거를 저 먼곳에 아이 또 또 거미 잡아야되냐? 깜짝이야 왜 갑자기 나와?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왜 그래 클릭이 애플레이어 이거 안좋고만 살짝 느낌이 오르래 하나 둘 셋 멍키냐? 멍키되네 아닌가? 아닌가? 오! 야 발차기 위로도 쓰네? 해보자 하나 둘 셋 방향 전환 오! 방향 전환 되네 야 한 번만 되네요 근데? 저거 먹을래 아 이거를 이렇게 막아 놓은 거야? 야 보이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갈 거고요? 어어 퍼! 와! 아 잠깐만 그렇게 오란 얘기는 아니었어 좋아 간다 하나 둘 셋 업딜 끝난 거야? 다 모여 다 모이세요 자 빨리빨리 모여 업어! 업퍼! 하나 둘 회전 오 되게 많다 몬스터 보이시나요 이거? 어우 야 끔찍하죠? 사람 윗 찍어놓은 것 같은데? 어? 여기 뭐야 쟤는? 오 이상한 놈 있어 어디? 어디서? 어 이거 아닌가 봐 스컬 메이지 생긴 걸 리치킹 같은데 막 아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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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청자 수 다 빠졌죠? 적당히 해야겠다 이 게임을 오는 맛이 없다 내가 봐도 어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보라색인 게 보라색인 게 의미가 있나? 여기 제일 센 놈이라는 건가? 안 잡음? 오케이 오케이 손맛은 있는데 보는 맛은 없어 샤더우 유니온 친구 야 무슨 기지 옆에다 어 여기 뭐 타는 거 있네 메탈 슬러그네 완전 그 마오카트 능력으로 선봉해서 야만족을 물리쳐달라 그래 음 우두머리입니다 이 녀석의 전투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레이디비 선봉에 서서 그놈을 잡아주시면 남은 제우꾼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평화적으로 안 하고 왜 공격하냐 협상은 안 통했다 야만인들이라서 공을 좀 세워봐 나도 저거 탈래 야 저거 이거 하나만 타면 병사들 다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레이저 장난 아닌 거 같아 가열 벌써 대고 있는 거 같은데? 난 사나 태워주세요 아 치사하게 니들만 사지 마시고요 나 맨손인데 인간적으로 부숴버리기 전에 태워줘야지 아유씨 못돼 처먹은 놈들 귀찮으니까 그냥 암모는 올리자 사나이는 공방일체인법 발란스지 야만족들은 강합니다 하지만 분해를 쓰지 못하기는 미개종족일 뿐입니다 아... 소탕해라 재료 좀 구해오면은 멋진 거 만들어 주겠다 얘는 나한테 꺼지라 그러네 모두 처먹은 거 보소 퍼프는 귀찮아서 쓰기 싫어 데스 게이저 환영각 아 내 취향 아닌데 기술이 이거 평타만 쳐도 재밌어 나름 이거 레벨을 올려야지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뭔데 그럼? 얼음덩어리 분신 아 이거는 분신인데 일단 나랑 붙어서 추가타 뜨는 거네요 파이어볼? 아 돈이 없네 레벨 최종 기술이 파이어볼 저거 다야? 이거 뭔데 11레벨이 다야 그러면? 근데 여기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레벨업이 안되나봐 아 7레벨인데 난 벌써 스킬에 이따 써보죠 나중에 예이 갈래 귀찮아 아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잠깐만 나 일로 오지 않았나? 잠깐만 잠깐만 뭐가 좀 쎄한데? 비밀 통로라며 여기서 온 거 아니었어? 여기서 왔던 거 같은데? 아니네 아 돈 모아서 저거 쓸래 안 떴으면 좋겠어 저거 거슬려 거슬려 아 뭐야 아 어 천천한데? 벌써 방중 시간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찾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아 자 아무 상태면은 그냥 경질이 안 걸리는구나 게임을 찾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 붉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 비밀 통로다 아 남부네 그냥 가자 뭐 잡는 맛이 난다 게임이 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한당 60이면은 어지간히 센 녀석이 아닌 이상은 방패 깼기 필요 없다. 음, 쟨 녀석이 때리기 전에 방패 깨질 것 같아. 때리다 보면은. 야, 야,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이거 어디 갔어, 게임하면. 어, 야, 잠깐, 잠깐, 잠깐. 어우, 이것들이. 어디서, 어디서. 다 모여. 다 이리 모여. 아, 잠깐만. 아, 연속이 지게 안 되는데. 어우. 수고맘불렛. 2,800원. 붉은 점은 뭐야, 그럼? 방금 발차기는 어퍼로 마무리하지 않았나요? 이게 뭔데? 막아놓은 거야, 그냥? 로렌츠 북부어. 야, 쟤 뭐야? 어우, 야, 이거 잘 깨야겠다. 와우. 어, 보는데 정신은 없을 것 같아, 확신하게. 어. 보는데 정신은 없고, 그냥 때리는 맛은 있어. 나도 때리면서 정신이 없어. 아이언 슈츠. 저쪽이 길이네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별거. 슈츄나, 이봐. 돈이 좀 쌓이긴 했나보다. 아우, 야. 아우,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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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